인피니트 구현 되고 있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구현입니다 지금은 현재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에서 팬미팅이 있어서 네 오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도쿄로 넘어갑니다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따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왔어요 한번 먹고 지금 조금 더 고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으면서 실시간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뷔페 뷔페냐고 막 물어보는데 뷔페냐고 뷔페냐고 우왕 잘했어 맛난 거 먹어 토마토 모자 제 얼굴하고 토마토 음 잠시 감사합니다 점에 취해달래요 보여드릴까 점에 줄래요 속참 속참 먹어 아 근데 소곱차고 먹고싶다 굉장히 오랜만에 라운지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두바이 갔다가 그 이후로 비행기 안탔는데 거의 한 1년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도쿄로 가는데 이제 비행기 샀어 셀카도 하나 보내줘야죠 이렇게 셀카도 보냈어 다들 가지 말라고 난리네요 우산이 잘 맞추고 올게요 안녕 일본에서 만나요 이곳은 저희 도쿄의 숙소입니다 잘 도착했어요 잘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아늑하게 네 아늑한 방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시티뷰네요 시티뷰네요 어두워서 잘 안보이긴 한데 아무튼 잘 도착해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이제 또 프롬으로 메시지를 한번 남겨볼게요 저녁 11시가 됐네요 저녁 11시가 됐네요 잘 도착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이제 씻고 잘 생각입니다 너무 졸려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피곤하네요 피곤하네요 피곤해 배는 고프지만 지금 먹으면 내일 붓겠죠 참고 내일 공연이니까 참고 자야겠어요 빨리 지금 뿅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니셔 고니셔 이제 준비를 하고 봄 공연 3시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시쯤에 미리 와서 저는 리허설을 좀 하다가 그리고 팬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따가요 이따가요 지금 트위트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오사카에서의 밤이 지나고 오사카에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사카의 아침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공연장으로 한번 이동해버려서 가볼게요 또 두부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욕실도 한번 보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가자 공연장에서 봐요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의 공연장에 도착했는데요 오사카의 공연장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대기실 귀엽죠? 공연장 투어를 한번 나가볼까나 공연장 투어를 한번 나가볼까나 와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여기서 서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 예정입니다 프로무로 이제 잘 공연장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좀 올릴게요 공연장 잘 도착했어 공연장 오늘 2회 공연이에요 실시간으로 반응을 좀 볼게요 파이팅해 파이팅해 이렇게 보내주실 거에요 고마워요 일본에 와 있는 동안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 허설 할 거예요 아까 밖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거의서부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서 계시길래 네 날도 추운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따 저 식사를 하고 리허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해매를 해볼까요? 해매를 해볼까요? 사진 보내자 보내자 사진 보네 사진 싫어 그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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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왜 이 정도면 때리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준비하고 올게요 이제 낙공연 끝나고 저녁공연 준비하도록 할게요 실시간 반응을 볼까 수고 있어 고생 있어 고생했다 수고하니 숙소 스토리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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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랄라 랄라랄라 그는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지는 아포린 그때 생각이 나 저녁은 잡섰어? 먹었지? 먹었어? 술 마시러 간다? 와 좋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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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뭐야 어서오세요 나고야의 남현씨 남현씨 뭐야? 하하하하하 이렇게 귀엽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1분은 동물로 간다고요? 1분은 동물로 간다고요? 1분은 동물 2분은 말로 할까? 틀리게 말로 아 말로? 몸으로 하는 게 젠데 몸으로 하는 게 젠데 동물 말로 어? 인페인트 춤 가자 아 좋네 그렇지 공맞춤이 공맞춤 그러니까 춤 보고 내꺼 하자 어떻게 이러면서 네 내꺼 하자 1분은 동물 2분은 동물 2분이 1분은 동물 2분이 1분은 동물 2분이 이게 뭐지? 우리 노래 아니네 수없이 영원한다고 기다리게 고맙춤이 공맞춤 로미아 조리 로미아 조리 로미아 조리 라스트 로미아 라스트 로미아 라스트 로미아 그럼 이제 이건데 고기 진짜 잘 안가고 열 몇 개 했는데 와 기억이 안 나 네 나고야의 무대예요 보세요 와 이렇게 보면 저렇게 나올래 해가 나온다 오오오 김치 부이 부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연 또 재밌게 잘 마무리해서 자 마무리를 마무리도 제일 중요해요 그쵸? 파이팅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연 です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한해다 공항 이제 일본 투어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프 투어를 통해서 일본 팬 여러분들과 재미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을 만들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를 또 많은 팬 여러분들과 첫 시작을 함께해서 좋은 기운으로 이번 연도도 첫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나 시작이 너무 좋아서 이번 연도도 굉장히 설레는 그런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한국에서 만나요.